그리고 또 한 명의 여자 선수가 나와요. 저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댄스. 댄스였군요. 박소연 선수입니다. 아리아나 그랜디, 세븐 링스. 댄스. 네, 늘 서정적인 분위기를 많이 해왔던 소연 선수. 이번에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댄스곡을 통해서 역시 관객들과 함께 즐거움과 재미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여성적인 매력이 아주 물씬 풍겨나는 연기입니다. 작년 이 아이쇼를 통해서 자신의 피규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연기를 보였던 박수현 선수. 결국 작년 시즌에 그걸 증명해냈습니다. 유니버셜 대회에서 5위, 또 종합선수권대회에서 4위를 기록해서 정말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의상과 선글라스.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리아나 그란데의 프로블럭. 객석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는데요. 럭셔리함이 느껴집니다. 럭셔리함이 바로 걷네요. 럭셔리함이. 관객석에서 박수치고 일어나서 같이 따라 부르고. 네. 박소현 선수의 아리아나 그란데의 음악과 함께 펼쳐졌던 아주 화려한 무대였습니다. 본인의 의도대로 섹시했습니다. 네. 댄스 음악을 속여서 아주 즐거움을 선사했던 박소현 선수. 네. 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또한 앞으로의 선수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네. 럭셔리함이. 네. 감사합니다.